언젠간 슈퍼 케미! 보고 싶었어, 여보. 애들도 없고 외롭고. 호랄비의 마음일까? 힘들더라고. 아닌 거 같아, 거짓말 같아? 응. 자기도 배웠어, 거운 슈퍼. 오히려 내가 애들 데리고 어디 놀러 가면 또 자기 편할 거 같지? 응. 막상 편할 거 같지만 마음이 불편할 건? 마음은 불편한데 목만 편하면 돼. 난 사실 마음도 편했어. 마음도 편안하고 오랜만에 게임하고 노는데 좋더라고. 애들 대신 키워준 데 없나? 고급형 고아원 이런 데 있잖아. 보내 놓는 거야. 20년에 애들이 나타나서 좋은 고아원 보내서 고맙습니다 하면서 한 달에 자기 버는 거에 한 10%씩 용돈 주고. 이런 고아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좀 싸이코가? 나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자기가 맞는 거. 추석이 얼마 안 남았잖아. 항상 추석 전에는 장이 어땠을 것 같아? 올라. 올라? 왜? 쉬잖아. 쉬기 전에? 미리 사놓는 거야? 떨어져. 떨어져. 왜? 팔아서 돈 마련해야 되잖아. 응. 그랬어 이제까지. 추석 전에는 좀 조용했단 말이야. 더군다나 이제 추석이 11일이면 오늘 팔아야 11일 날 돈 들어오잖아. 전원 투자자들은 뭐 어디서 돈 마련할 때도 없는데 명절에 뭐라도 좀 맛있는 거 사 먹으려고 하면 지금 주식 팔아야겠네. 그거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응. 한번 보자. 오늘 코스키 올라. 0.42% 올라. 근데 코스닥은 또 한 0.9% 빠져. 응. 딱이네. 그러네. 맞네. 개미들이 이제 코스닥 뚫고 있잖아. 코스닥 까는 거 아니야. 빠지는 종목 한번 보자. 와이엔텍. 테린포장. 이거 그럼 맞네. 이거 덕산네. 어? 지금 5G. 에이스테크. 5G들 쭉쭉 빠지고. 이거 맞네 딱 오늘. 전업들 지금 폐기물 가 있고. 내가 지금 전업들 어디 가 있는지 다 알아. 지금 또 음식료 중에서 하이트질로 해. 지금 확. 다 거의 가 있어요. 지금 전업하는 사람들. 폐기물 가 있고. 5G 같은 거 가 있고. 그런 종목들이 좀 오늘 빡 빠지네. 미스터블루 이런 거 지금. 붙은 것들. 요런 것들. 스윙하고 간단히 이런 거. 수급 붙은 것들. 요런 거 좋아하잖아. 요런 것들 지금 쫙쫙 빠지네. 오늘 오히려 내 종목은 좀 오르는데. 오늘 뭐가 오르냐. 아 현대미포가 오늘 5.6%가 오르네. 오늘 리포트도 또. 일세 조선 리포트 계속 나오잖아. 뉴스도 나왔잖아. 우리나라 지금 수주 세계 1위라고. 내가 이제 물 좀 들어온다니까. 내 얘기를 들어야 돼. 이 사람들은 또 어떤 줄 알아? 주식이 좀 빨라 반응이. 주식이 좀 오르면 그제서야. 오늘도 또 레포트 나왔어. 반도체 레포트. 하이닉스가 또 오늘 2.8% 또 올라. 오늘 지금 신고가 지금. 깨고 막 올라가는데. 여기서 이제 반도체 매크로 좋다고. 몇 달 전에 쌀 때 얘기하지. 이거 한 7만 원에 얘기하지. 왜 꼭 8만 원 넘어서 얘기하냐. 꼭 그런 식이라니까. 내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주식이 먼저 빨라. 스마트 먼지가 들어간단 말이야. 나는 먼저 스마트하게 얘기했잖아. 매크로 좋다고. 오늘 반도체 레포트 잠깐 얘기하자. 4분기에 터널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 1번이 재고 감소야. 사실 이게 핵심이야. 떨어질 때 안 산다고 했잖아. 안 샀잖아. 재고 수준이 이제 딱 적정 수준이 됐어. 그러면 이제 조금만 가격이 이제 바닥에 올라가든지. 아니면 수요가 또 필요한 거 생기면. 재고 채워서 DB센터에서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좋아질 거다. 지금 이제 어려워지는 건 끝났다. 그거야. 이걸 왜 파악을 못 하냐면. 경험 때문에 그래. 오랫동안 반도체를 보면. 한 번 하락 사이클 오면 한 1년은 간다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 근데 그게 단기에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DB센터 지금 재고 보유량이 작다는 거 하고. 또 내년에 인텔에 아이스브레이크인가 뭐 나와. 아 아이스브레이크다. 중요하지 않아. 뭐 나와. 나오면 또 프로메이션 하면서. 또 수요가 좀 늘거든. 뭐 다 아는 얘기야. 또 환도 좀 괜찮고. 환은 어떻게 됐나. 1,191원이네. 이거 내가 2천 넘을 때 나한테 막 사과하라고 하냐고. 어떻게 된 거야. 이제 형이 사과해. 이런 거라니까. 결국은 내가 마치잖아. 반드체는 다 얘기한 거야. 근데 이게 지금 또 올라가는데. 하이닉스 따라 붙으면. 뭐 그래. 지금 단기 고점이야. 살려면 좀 미리 샀었어야 돼. 내가 얘기할 때. 그리고 또 하나 가슴 아픈던 레포트 하나 나왔어. 하이트 진로. 크. 내가 살라고 그랬거든. 지금 저녁들 여기로 다 가있어. 레포트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이트 진로. 타픽 의견 지속. 지금이 시작. 이렇게 나왔어. 지금이 시작일 수도 있어. 내가 무릎에. 아는데. 친한 형은 이제. 이제 기간에 있는 형이야. 이렇게 얘기하길래. 그 형이 항상 얘기했대. 야. 이제 무릎이라고. 응. 근데 그 형이 이제 무릎이라고 얘기한 다음에. 몇 번 이제. 꼬라마.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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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많이 벌거든. 감사보고서 보면 돈을 많이 벌어. 근데 다시 하이트가 카스 만큼 돈을 벌면 어떻게 될 거야. 그럼 지금 하이트가 싼 거거든. 저렴한 거. 아직도 지금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았다고 보거든. 전업들은 이런 것들 다 가만히 투자한단 말이야. 전업들은 굉장히 똑똑해. 그래서 그걸 산 거야. 지금. 전업투자들은 프로야. 잘한다니까. 그걸 계산해서 들어갔어. 그 논리에. 그래서 주가가 또 오르는 거야. 이해되지? 지금 시장에 전업투자들끼리 밖에 나와서 치고받고 하는 거야. 난 의견에 동의해. 근데 우리가 여기 보면 전업투자들 아니라 그냥 직장인 투자자들 있잖아. 직장인 투자자들한테 전업투자자의 생각을 전해주는 거야. 이거 진짜 유용한 방송 아니야? 이거. 진짜 유용하지? 전업투자자 이거 보면서 싫어하는 막 눌룰 거야? 아 그만 좀 까라고. 그만 좀. 왜냐면 약간 작은 종목에서는 프로투자자들과 아마투어 투자자들을 좀 털어먹는 그게 있단 말이야. 있겠지? 없겠지? 있겠지. 어. 근데 그걸 계산해. 전업투자자들은. 업이잖아.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걸 계산하면서 살아남은 거야. 근데 아마추어 투자자들은 아예 계산을 못해.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진입해야 되는지 그걸 아예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나는 텔레그램을 받는 분들도 아마추어 투자자만큼 해서 받는 거야. 내가 도움을 줘야 되니까. 근데 프로투자자들은 내가 도움을 줄 게 없어. 이러면 다 알고 있는데 뭐. 내가 왜 하이트 진로를 사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 머리에 알고 있단 말이야. 거기다 하이트 진로가 기존에 배당주였어. 그러니까 이제 배당도 마가지고 지구가 올랐으니까 배당 성향이 좀 떨어졌겠지. 내가 배당이 없다 그런 거는 진짜 배당이 없어서 없다는 게 아니라 그냥 작다는 얘기야. 그게 없다는 얘기야. 누가 그러더라. 나이스 평가정보도 배당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틀린 거라고 그러네. 아니 그게 그게 우리 전업투자자들은 아니 배당 없다 그러면 그게 그냥 그 뜻이 그 뜻인데 내가 그런 부분을 좀 표현을 좀 조심해. 정확하게 좀 표현을 해야 되는데. 방송이니까 없다고 그런다고 진짜 없다고 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냥 그만큼 적다는 거야. 병향 성향이 낮을 때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 보통은. 몰라서 그랬으면 몰랐다고 얘기하는데 알고 있었어. 보통 보면서 얘기한 거거든. 하이트 진로는 그런 상황이야. 근데 판단은 각자 알아서 해. 근데 나는 그 논리는 맞다고 생각해. 아이디어는 좋다고 생각해. 그게 다 지금 여기로 다가 있어. 그리고 폐기물 쪽으로 또 다가 있어. 폐기물이 지금 폐기물 단가가가 좀 올랐거든. 그 중에 이제 캐파가 되는 애들은 괜찮잖아. 그쪽으로 이제 다 가 있단 말이야. 지금 그런 상황이야. 근데 그런 것들을 나는 아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이제 종목이 들어가는데 보면은 현대미포 같은 경우는 아무도 언급 안 했단 말이야. 근데 내가 LNG 추진선 괜찮다고. 오늘 또 레포터 나왔어. 타픽으로. 세진중공업 같은 거. LNG 추진선에 얘네 수주가 늘거든. 그리고 오늘 이래서 오르는 거야. 오늘 레포터가 딱 나왔어. 근데 사실은 회사가 바뀐 건 없는데 보통 레포터는 조금 올렸을 때 나와. 그 전에 우리가 레포트보다 좀 더 빨라야 돼. 레포터 보고 사는 게 통할 수도 있는데 그거 판단을 잘해야 돼. 보통은 레포터 보고 그 뒤에 하는 거 조금 늦었다고 생각하면 돼. 왜냐하면 돈이 제일 빠르다니까. 그렇겠지. 레포트를 본 다음에 레포트가 야 좋다. 하이리스 좋다 해서 그걸 샀어. 그래서 돈을 벌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냥 그거 매크로도 만들면 돼. 시스템 트레이딩으로. 자동으로 레포트가 뜨면은 그냥 자동으로 매수가 들어갈 거면 해버리는 거야. 수익률이 좋겠으면 나쁘겠어. 안 좋지. 왜냐하면 그런 단순한 방법은 통할 수 없다는 얘기야. 그리고 게임들은 네오위즈.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장에서 막 도는 얘기도 있잖아. 시장에서 돌고 이제 어느 정도 주목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레포트들이 나와. 이런 좀 패턴이 있어. 왜냐면 그 아이만큼 좋아서 그런 거야. 네오위즈. 오늘 신고가 달리고 있지. 이것도 저놈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저놈들이 엄청 싫어할 것 같은데. 전화번호 하는 형들이 이거 내 방송의 주 시청자들인데 이걸 자꾸 댓글 중에 그만 좀 하라고 좀. 네오위즈는 아이디어가 뭐냐면 얘네가 고포류 포커 맞고 이런 것들 게임을 하는데 그게 앱스토어 들어간다는 게 하나야. 얘네가 블레스라는 IP를 가지고 있는데 IP 관련해서 매출이 또 는다는 거고 그리고 일본 자회사 게임 퍼블리싱 하는 거하고 웹보드 규제 완화가 있어. 웹보드 규제 완화하면 꼭 이 회사 말고 또 다른 회사도 수협볼 회사 있겠지. 언니 생각해보면 되겠지. 그런 것들이 또 모멘텀이 합쳐지고 그리고 회사가 저렴해. 수익 대비 시가총액이 좀 작아. 그래서 괜찮아. 최근에 좀 몰렸어. 전화번호가. 그래서 나는 누가 좋다고 얘기했길래 사고 싶었거든. 근데 샤드가 너무 쓴 거야. 단기간에. 그래서 조금 내려오면 살려고 노리고 있었다. 네. 계속 쭉쭉 가. 쭉쭉 가. 쭉쭉 가. 그때 조금 샀었어야 됐는데 요즘 장도 반짝 올랐고 그러니까 조금 기다리고 싶더라고. 추석 전에 나는 조정 받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오늘 이제 조정 받는 거야. 추석 직전에는 못 가. 그래서 좀 조정 좀 받아. 쭉쭉 가네. 아니 내 방송 보면서 전업투자자 형들이 자기가 이제 들고 있는 종목 같은 걸 이렇게 언급하면서 아이디어를 언급하면 싫어하더라고. 자기 패가 이제 막 드러나는 것 같은가 봐. 좀 싫어하더라고. 미안해서 형 어쩔 수 없어. 내가 알아도 딴 사람이 할 거야. 오늘 그거 말고도 월요일은 좀 레포트가 많이 나와. 재밌는 거. 파라다이스도 있었고 오늘 조선 관련된 것도 있었고. 조선 다 죽는다 그래도 안 죽잖아. 자 지금은 레포트 좀 보면서 아 요런 것들이 어떻게 좀 수급이 어떻게 쏠리고 기업들이 어떤 상황이구나 요런 것들을 좀 생각해놓고 그 다음에 내일하고 모레는 기대를 별로 하면 안 돼. 개미들이 많이 들고 있는 종목도 있지. 전업투자자들 많이 하고 소용기관들이 많이 하는 회사들 있잖아. 그런 회사들 가기 좀 어려울 거야. 이럴 때 그냥 추석 이후에 명절 끝나고 이후에 좀 모멘텀 받을 것들을 좀 세팅해놓는다는 기분으로 하면 그러면 괜찮아. 아직도 반도체 중에서 하이닉스가 먼저 빨라. 하이닉스가 제일 빨라. 하이닉스는 좋아지기 전에 먼저 좋아질 매크로가 반영된단 말이야. 실시간으로 반영된단 말이야. 납단에서 기대감으로 가면 실수회를 받는 데가 시간도 걸리고 돈이 또 박히는 데도 늦게 걸릴 거 아니야. 발동이 걸린 데 늦게 걸리잖아. 그 갭이 있단 말이야. 지금도 늦지 않았고 그런 기업들을 하나하나 연구를 좀 하면은 좀 답이 보이겠지. 연구가 돼서 어느 정도 됐다가 그 다음 뭐 해야 돼? 사야 돼. 그 다음 사야 돼. 그 다음 그런 것들은. 착착착 사야 돼. 그래야 진짜로 4분기에 턴하고 했을 때 주가가 쭉쭉 갈 때 그때 밑에 단위 올라간단 말이야. 봐 오늘 현대밑호 갈 때 조선 기자자들 따라서 가잖아. 따라가는 거야 이게. 이해 되지? 참 쉽죠? 그럼 추석 끝난다면 어떻게 되겠어? 올라. 사랑할까?